재패터 오오 재패터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걸로 이렇게 재패터가 대단히 히히 재밌다 또 오오 학생증 찍어봐야지 아 와 진짜 진짜 학생증처럼 생겼다 오오 아 여러분 저 되게 재밌는 장난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재패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장고를 보낼거에요 남반장한테 그러면 반응이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바까아일거같은데 뭐라고 하지 반장아 나 재패터 오비키인데 사실 나 어 너 어릴때부터 너 많이 좋아했어 나랑 사귀자 아 사실 장고야 장고야 야 이거 장고다 아 오글거려 아 내 손 아 아 이제 이거 보낼거에요 남반장한테 마지막에 장고 부분은 잘라서 보내겠습니다 오오 아 사실 장고야 반장아 빨리 보내야지 아 오 뭐야 벌써 와있네 뭐지 영상 뭐지 남반장 영상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얘도 보냈어 이거 스노우로 그랬네 왜 뭐야 매드몬스터 하아이 H.I. 오비키 나 매드몬스터 남반장인데 이 어둠을 빨간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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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신곡 나온거 알지 많이 사랑해주고 사실 나 초등학교 때부터 너 좋아했다 우리 사귀자 우리 사귀자 이거 진짜 오바다 오골골골 내 소나 아 오비키 내 장고에 깜짝 놀라겠지 아 뭐야 남반장 나한테 장고한거야? 하 진짜 나랑 생각하는게 아주 똑같구만 거절한다 아 아니지 어 얘가 나한테 고백했는데 내가 고백 보냈으니까 뭐야 그러면 어 둘 다 사귀자고 말까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? 어떻게 되는거지? 아 일단 기다려봐야겠다 아 으아 으아 아 어 뭐래? 오비키? 어 영상? 영상으로 대답한다 이건가? 뭐야 아 뭐라고 하지? 반장아 나 제펜토 오비키인데 사실 나 어 너 어릴 때부터 너 많이 좋아했어 나랑 사귀자 아 아 어 뭐야 내 장고에 넘어온거야? 아 오비키 아 아 오비키 반응 대박이다 아 아 뭐야 오비키 아 어 어 어 어 남반장이다 어 오비키 뭐냐 우와 너가 먼저 고백했잖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백했는데 그럼 고백 받아주는거야? 아 아 미친 아 나 지금 너네 집 간다 뭐? 뭐야 진짜 끊었어 아 미쳤어 미쳤어 남반장 아 아 아 원래 장고였다고 뭐 야 오박키 어 어 남반장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너 뭐 날라왔냐 어 나 날라왔어 새야 새 아 안웃기다 고백 뭐야 장고라고 내가 영상 또 보냈는데 못봤냐 뭐 또 보냈어? 나 날라왔느냐고 못봤데 너 어릴 때부터 너 많이 좋아했어 나랑 사귀자 아 사실 장고야 장고야 야 이거 장고다 아 뭐야 장고였어? 아 어 나도 장고야 아 아 뭐야 장난치지마 너 너 장난치지마 너 이걸로 놀고 있었냐? 어 그걸로 샤샤랑 놀고 있었지 나 다섯살 때 이거 갖고 놀다가 손가락 잘린 줄 알고 들었고 들었고 말했고 지금 이거 보시면 오키님들은 처음 들을 거 아냐 응 TMI고 뭐? 스티커 이거 재밌다 셀카 찍냐? 어 뭐하냐고 야 너 지금 나 찍는 거지? 월 눈치 좋다 우와 예쁘다 아니야 너 말고 저기 옆에 있는 후크 선장 아 어쩔? 하하하 하지 말라고 오늘도 5바퀴 놀리기 대성공 5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 들바람 산 들바람 한참